한용국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추포가 터져온다. 김종관 동지, 김용식 동지, 김광역 동지를 비롯한 유력기관 차기밀꾼들, 전체 참가 전공 대표를 끊으셨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당, 어머니 우리 당의 거룩한 유민 헌신의 요정에 영원히 아름다워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홈과 축포가 터져오르고 단계급과 과학자들, 한경남도 인민들에게 사촐 신선한 남새를 정대적인 온실 농장이 일도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2대 80정부의 드넓은 부재우는 기적을 참조했습니다. 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위원章 cars necessites Dob 그 ytic 조ро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